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영상인데 6월 평가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죠? 잘 쳤니? 그런데 6월 평가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고생 많았다고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6월 평가원에 대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쳤다, 못 쳤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 평가 되기 전에. 시험은 6월 평가원을 무조건 잘 치면 안 되는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6월 평가원을 잘 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정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탐구도 아닌데 심리잖아요.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심리 수업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수능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듣는 것이지 6월 평가원이나 그 매번 치는 시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보면 눈치가 빠른, 어떤 아직도 눈치 못 쳤니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눈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 대인관계, 눈치 빠른 사람이 어떤 학습에 대한 습득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좀 눈치가 빠를 것 같아요. 여성이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여성들이 쇼핑 갈 때 보통 구매자가 있잖아요. 구매자가 있으면 보통 혼자 잘 가지 않고요. 항상 친구들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나 쇼핑 갈 건데 갈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제 보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은 요즘에 잘 보시면 A라는 어떤 친구와 B라는 친구를 보시면 둘 다 역할이 달라요. A라는 친구의 역할은 보통 어떤 거죠? 내가 어떤 옷을 입거나 내가 백을 딱 들었을 때 나 어때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판단 능력자 A, 그 다음 B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나중에 물건을 골랐는데 그때 당시 매장은 아무래도 조명이 좋잖아요. 너무 예뻐 보이는데 밖에 나가니까 별로예요.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좀 바꾸고 싶다 할 때 솔직히 우리 쪽팔려서 좀 미안해서 잘 바꾸지 못하죠. 그때 B라는 친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환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여성 세 명이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매장 들어가죠? 매장 들어가서 딱 봐요. 음... 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래서 구매자가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때 A하고 B를 딱 바라보면서 딱 한 번만 딱 이런 액션을 취하면 A하고 B는요. 아, 얘가 지금 언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조용히 쪽팔리니까 조용히 나가자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짝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쇼핑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가보면 남자친구들이 대부분 쇼핑을 따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터덜터덜하며 따라가다가 이제 쇼핑 갔는데 구매자가 어,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가야지 하고 남자친구를 바라보면서 딱 하죠. 그럼 그때 남자친구가 조용히 빠져주면 되는데 야, 쪽팔리니까 우리 조용히 나가자 이건데 남자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왜? 마음에 드는 게 없나? 막 그래요. 어, 쪽팔려 죽겠어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인식과 남성 인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 저희 집에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다 했잖아요. 딸 둘과 아들을 보면 이게 태생적으로 확실히 여성이 좀 눈치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와이프가 한번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 하... 그때 우리 첫째와 둘째가 우리 와이프한테 가면서 엄마, 왜 그래? 화났어? 벌써 이 표정 자체가 와이프가 지금 현재 화가 났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 하... 화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와이프가 하... 화 안 났거든? 누가 봐도 화났죠? 그때 우리 첫째와 둘째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요. 벌써 공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치가 빠른 거. 그래서 내가 엄마가 화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와 둘째는 그때 엄마가 화났다는 걸 인지하고 갑자기 청소를 하거나 갑자기 우리 첫째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둘째는요. 혼자 책을 보든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이 막내 아들은 우리 와이프가 그때 화난 똑같은 상황에서 이때 우리 막내가 갑자기 엄마를 보더니 엄마! 엄마! 화났어? 화났어? 막 그래요. 벌써 공감대가 형성 안 되죠. 상대가 화가 났는데 인상을 쓰고 있는데 웃는다는 건 공감대 형성 못하는 거예요. 그때 화났어? 화났어? 와이프가 화 안 났거든. 누가 봐도 화났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아, 난 또 화난 줄 알았네 하고 가요. 일단 눈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우리 첫째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액션을 잘 취하다 보니 혼날 일이 없는데 우리 막내는 와이프가 안 그래도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던지고 어지르고 으악! 소리 지르다 보니 걔는 나중에 엄마한테 혼자 혼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눈치가 빠르다는 건요. 대인관계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내가 직면했을 때 이것에 대한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6월 평가원은 잘 쳐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6월 평가원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어떤 눈치를 해야 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6월 평가원을 잘 치게 되면 첫 번째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첫 번째 자만이라는 형태가 나와요. 자만이라는 형태는요. 첫 번째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11월 어떤 친구는 12월 1월 2월 3월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자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어 되네 어 나 혼자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퇴소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만이라는 형태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6개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5시간이라는 내가 노력을 했을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원래 예를 들어서 3등급이 나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1등급이 나아버리죠. 1등급이 나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5시간 공부하면 내가 1등급을 나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 노력에 대한 절반이 더 감소됩니다. 6월, 7월, 8월, 9월 평가원까지 여러분은요 내가 이전에 10시간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항상 5시간을 통해서 하다 보니 9월 평가원에서는 여러분의 그 정도의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 자만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9월 평가원 이 9월 평가원 자체를요 여러분이 실제 불안해하게 시작합니다. 6월 평가원을 잘 쳤다 보니까 여러분의 모든 성적의 기준점이 어디죠? 네, 6월 평가원이에요. 6월 평가원 내가 6월 평가원의 기준점을 잡다 보니 내가 그 정도 성적이 9월 평가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디에 가장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네, 바로 수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우리는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내 목적지가 지금 현재 수능이냐 아니면 6월 평가원이냐 보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익에 연연하시는 경우는 여러분은 그 마지막까지의 목적지를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6월 평가원 외에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을 거는 줄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재수학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재수했다라는 부담감이 큰 거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 많은 비용을 계속 대기 시작하고 3월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고 부모님이 만족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보여주면서 항상 여러분은 엄마, 6월 평가원까지만 참자 딱 이 생각을 통해서 마지막 마지노선의 6월 평가원이죠. 그런데 6월 평가원 여러분이 그 잘 쳤을 때는요 그 여러분의 그 기대를 통해서 실망도 크다는 거 실망이 크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주제를요 눈치가 빨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 내가 5시간 동안 내가 공부해서 이 성적을 받았다면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더 올려야겠다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돼서 더 내려야겠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독도법이라는 걸 합니다. 독도법이 뭐냐면 현재 지도는 있는데 나침반이 없어요. 어떤 뭐 GPS라든지 장비가 없을 때 그때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어떠냐면 지도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인 위치를 못 본다 할지라도 대충 위치는 알죠. 그런데 대충 위치를 알아서는 절대 내가 정확한 좌표 지점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도상에서 가장 높은 산 높은 산 이제 딱 높은 산 두 개를 먼저 찍고 난 다음에 내 위치를 삼각 구도법을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 위치를 파악하면 현재 원래 우리가 소록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가 특수부대 생활을 하면요 산의 소록길이라고 해서 짐승길을 다닙니다. 그 짐승길조차 군사 지도에 나오는데 그 군사 지도에 나온 그 소록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어떠한 나의 스스로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6월 평가는 어떤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수능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능력을 가져야 될지 보는 거지 단지 한 번 잘 췄다고 엄마 아빠 잘 췄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6월 평가 못 췄다고 해서 아 내 인생이 끝났다. 역시 나는 수능 2점수가 나올 거니까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 가진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 눈치가 빠르라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준비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성적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온라인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학원, 학교 그 전문가들에게 가서 선생님 제가 국어라는 과목 수학이라는 과목 영어라는 과목이 제가 분명히 이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재수정하는 그 시간을 잡으셨으면 아마 이 6월 평가는 아마 여러분 수능에 아마 큰 영향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 생각 하시고요.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남성은 눈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공감을 해요. 여러분이 공감 안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좀 눈치가 앞으로도 대인관계든 어떤 교실 안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어떤 곳에서 눈치가 빠르면 성공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 평가원 친하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정말 잘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딱 명심하시고요. 제가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